자 울산시 골프협회 신임회의장을 맡으신 박원우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박원우 회장은 전국에서 아마추어 골프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협회장 감투를 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 같습니다. 아 연예인 같습니다.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는 분이 이번에 회의장이 되셨어요. 박 회장이 몇 대체인가요? 골프협회 울산광역시 성격이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9대 회장이지만 통합 회장으로서는 정상계 회장이 취임으로서 1대 회장이시고 제가 2대 회장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김기수 회장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합이 됐다는 거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아 그렇게 해서는 2대군요. 정상계 회장이 1대고 정상계 회장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앞에 정상계 회장이 골프계에서 전국구 회장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파톤을 받은 박 회장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듬직한 언덕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떠신가요? 전임 회장이신 정상계 회장께서는 저 친형과 같은 분입니다. 제임 씨에도 제가 전무의사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실무부회장도 하고 저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제가 골프 회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암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프 실력으로는 박원회 회장이 한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훨씬 낫죠. 전국 대회를 휩쓸었죠? 전국 대회를 제가 우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선 몇 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큰 대회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서 골프 행사를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름이 늘 나오는 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면전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꼭 임기 중에 하시고 싶으신가요? 뭐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첫째는 당장 내년에 전국 체육대회가 울산서 개최됩니다. 타지역 선수와 그 선수들과 임원들이 대거 울산을 오게 되는데 해외 동포까지도 울산에 오기 때문에 저희 회회에서는 전국 체육대회에서 임원들과 정말 힘을 합해 불편한 게 없도록 전국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울산광역시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열리는 거죠. 준비를 좀 철저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스톱되고 있는데 골프장은 지금 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8회 협회장계 충계 학생대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었죠. 치뤘습니까? 대회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만발의 준비를 다했지만 시 당국의 결정에 잠정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쯤 되면 저희 협회에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다음 달이 되겠는데. 학생 선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골프 꿈나무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골프장에서 내내 주어오던 할인 혜택을 거둬드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죠. 정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문제만 제가 참 가슴이 아팝니다. 먼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참으로 참 부끄럽고 손긋스럽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CC나 보라CC, 더 골프CC에서 다른 타지역 실제 경주실라CC까지 제가 협회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좀 돼야 됩니다. 학생들 도와줘야 되죠. 지금 우리 선수지망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가만히. 그것도 한 번 저희가 뉴스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울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울산에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중학교 갈 학교가 없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줘요? 뭐 교육청에서 공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시간을 마찰하니까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타지역으로 경북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타지역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울산에 선수들이 남아 남지가 않습니다. 박원우 회장님의 생각은 아마도 틀림없이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시겠네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은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또 보충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건 말고 울산시 골프협회에 현안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고 지금 협회나 체육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협조가 필요한데 따라서 교육계의 관심이 깊은 관심을 이 자리에서 빌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울산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회패 임원들이 56명입니다. 그분들이 회원이죠? 예. 그분들을 이제 회비로 가지고 골프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까?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동호인들은 얼마나 될 걸로 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적은 아니죠? 다른 도시에 비하면 좀 경기, 서울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그렇죠. 울산이 골프 8학분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회원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회원들에게 울산 골프 발전에 잘 협조해달라. 또 시민들에게는 비난하지 마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묶어서 드리고 마치죠? 예. 그럼 우리 먼저 골프협회 임원들한테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정말 참 골프협회 임원들이 어른 속에서도 전부 다 협회 내가면서 저를 도와주는 게 정말 참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골프협회 임원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제 임기 동안 꼭 같이 마치자고 했는 약속 저도 꼭 지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골프 꿈나무 육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울산협회가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골프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골프협회는 힘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또 잘 닦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 골프협회 회장 맡으신 박원우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시 골프협회 회장